지방 맞춤형 경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느덧 출범 3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전국 최초로 주취해소센터를 마련하고 통학로 개선 사업도 진행하는 등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독립성 문제와 같은 해결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을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2021년 시행된 자치경찰제. 출범 3년을 돌아보면 성과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부산의료원 응급실에 개소한 주취해소센터가 대표적입니다. 주취자를 보호해 범죄와 사고 우려를 낮추기 위한 것이었는데 부산시와 경찰, 소방, 부산의료원 등이 힘을 모은 결과였습니다. 그분들은 저희 센터에서 받겠다 하면 골케 센터에서 보호를 하다가 주취 상태가 해소가 되면 기가를 한다거나 보호자에게 인계를 하는. 이 밖에도 스쿨존 전수조사와 통학로 개선, 신형 보행신호 등 설치 등 치안 환경을 개선한 점도 눈에 띕니다. 특히 2023년은 전국 최초 부산광역시 주취해소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통학로 개선, 보행신호 등 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 남산동 복합안전공간 조성 등 치안 환경 개선에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해결과제도 산적합니다. 여전히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데다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치지라는 것이 모든 권한, 인사나 예상 권한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아직도 직권적인 형태에서... 여기다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가 여전히 국가경찰 소속인 점도 문제입니다. 제도적 개편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감시와 통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좀 자치경찰제가 좀 시급하게 시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자치제의 아주 근본적인 이념을 살리는 이런 모양새로 추진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출범 3년째에 접어든 자치경찰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제도의 핵심 취지인 만큼 방향성과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송태홍입니다.